자 한반도에는 지진도 났고요 또 미국은 여기저기서 폭염이 강타하고 중국에서는요 이 식당 싱크대에서 이 식당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식당 싱크대에 발을 집어넣고 거기서 발 닦는 사람이 있지 않나 참 좀 어수선한 그런 세상 오늘도 하루가 밝았는데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와중에도 흐뭇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뭐 많은 빛을 주고 있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런 흐뭇한 소식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전해드릴까요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라는 키워드 있고요 그리고 간 떼어주는 선생님이 또 있습니다 또 중국 유명 식당 종업원 싱크대에 발 올려놓고 발 씻어 있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이라는 키워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주요국 G7이라고 하는데요 G7 말고 한국을 포함해서 G9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퇴출된 한국의 불닭볶음면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키워드가 많은데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그전에요 그 어제 있었던 그 금리 동결 소식부터 간단하게 한 줄 뉴스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준이 어제 그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그 정례회의를 끝마치고 그 결과 기존에 5.25% 내지 5.55%였던 지금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어제 동결로 인해서 벌써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연준은 어제 올해 경기 전망이라는 또 보고서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 경기 전망을 통해서 올 연말이 되면 기준금리가 5.1%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어? 올 연말 금리를 5.1%로 예상했다? 이건 연준 스스로 현재의 금리보다는 인하될 가능성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기준금리는 5.25 내지 5.5%이잖아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0.25%포인트가 한 차례 정도는 인하가 있겠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만 해도요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올해 안에 최소 3차례 정도 인하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제 인하 횟수는 한 차례 정도로 많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됐다는 소식은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제 가겠습니다 한국 지진 안전지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4.8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일이니까 뭐 어제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한국 시간 12일 규모는 4.8도 인명피해 등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진의 규모 4.8도라는 그 규모는 상당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3.8도 정도라면 모를까 5도에 거의 가까운 4.8도라는 것은 그 의미가 좀 난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번도 강한 지진이 난 적이 없는 전국 내륙에서 이렇게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난 건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더 큰 지진이 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한국에서는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규모 4.8 지진은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어찌 보면 좀 경고 그런 메시지를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뭐 아시다시피 일본보다는 당연히 지진의 위험이 훨씬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계에서는 한반도의 규모 7.0 정도 한 6.5에서 7.0 정도의 강진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진 연구의 기반인 한반도의 단층 지진 조사는요 사실 지금 매우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진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다른 쪽의 연구개발은 또 많이 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지진 단층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도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는 지진 예측이나 지진대 연구 등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게 지난 1999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늦죠 1999년 그렇게 디지털,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규모 2.0 미만의 어떤 미소 지진이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그런 지진을 제외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느낄 만한 그런 소위 지진다운 지진 그런 것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 이후에 지금까지 연평균 한 70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 70회지 이걸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느낄 만한 것들은 거의 없는 거죠 한 해에 한 번 정도 있을까? 그것도 좀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들이 좀 느끼지 약간 둔감한 사람은 못 느끼는 그런 정도만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지진의 대부분의 규모가 2.0 또는 2.0 미만에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4.5가 넘는 4.8이라는 어찌 보면 캘리포니아 중에서는 4.8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진이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강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의 입원과 같은 이런 지진은 이번에 있었던 4.8을 포함해서 28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따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다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못 느낀 그런 지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그런 발생한 규모 이번과 이번을 포함해서 13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없었다라는 이유로 앞으로도 강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구나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 그 동쪽이 그 일본 쪽으로 조금 끌려갔다고 합니다 단층 때가 그러면서 한반도가 과거보다 약 3cm 정도 넓어졌다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동쪽, 경상남도의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든지 이쪽의 지층이 조금 살짝 끌려갔답니다 끌려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 보면 살짝 넓어진 거죠 늘어난 거죠 3cm 정도 넓어지고 그 넓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지반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죠 두께가 이만큼 두께였을 때보다 넓어지면서 두께가 살짝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진이 빈발하는 상황이 그거 이후에 이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세대학교의 홍태경 지진학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 일대의 응력의 불균형이 생겨서 지진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는 다소 줄었지만 그 응력이 꽉 뭉쳐져 있는 그 응력이 지반 깊은 곳으로 전이 되면서 내려가면서 진원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지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지진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진앙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지상에서의 피해는 적다라는 면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진앙지가 깊어지면서 급 깊은 곳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지진들이 드물게 아주 드물게지만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홍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를 6.5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7.0 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에 어떤 단층이 있는지 또 그 단층이 어떤 활성화를 띄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가 7.0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규모 4.8의 이번 지진은 언제 어디서나 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명쾌하게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동안 규모 4.0 이상의 강진은 주로 이제 경상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거든요 뭐 포항 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번에 4.0 이상 4.5 이상이죠 4.8이니까 그런 강진이 발생한 것은 어찌 보면 근대화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강진이 발생한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국민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지진을 일으킨 그 단층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알면 대비라도 하는데 지금 모른다는 게 더 불안합니다 한반도 단층 조사는요 사실 조사 연구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걸음마를 뗀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고요 한반도 단층 구조 조사라는 조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반도 단층 구조선 조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불과 한 8년 밖에 안됩니다 2016년에 겨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영남권을 대상으로만 한 1단계 조사가 겨우 끝난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2026년까지는 한반도 중서부 그러니까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단층을 조사하는 그 2단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아직 안 끝났죠 한 2년 더 있어야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단계도 남았고 4단계도 남았는데 3단계가 이제 바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전라북도 지역을 포함한 호남권이 3단계 그리고 이제 4단계는요 강원권입니다 이걸 해야 그나마 초보적인 걸 전국적으로 다 했다 말은 전국적으로 다 했다지만 뭐 일단은 초보적인 조사를 다 했다 뭐 이 정도를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완료 그 4단계까지의 완료 시점은 또 언제냐 앞으로 12년이나 남았어요 2036년이나 돼야 그 정도까지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걸음마 수준이죠 자 그때까지 한반도의 정확한 어떤 단층에 대한 정보 파악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피해가 큰 지진을 겪지 않아서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관련 연구가 좀 미흡했던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진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진이 발생한 후에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와 연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도 이제 언제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지진에 대한 언제까지 더 이상은 안전지대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연구나 투자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정말 국민들의 안전에 정부가 좀 만전을 기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12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 기초 조사도요 조금 돈을 더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 인력도 늘리고 해서 12년이 아니라 정말 한 4, 5년 안에 좀 끝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제 좀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키워드 이름은 이렇습니다 간 떼어주는 선생님입니다 뉴욕 얘기인데요 뉴욕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과거에 자신의 제자였던 5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선뜻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라고 나서서 화제입니다 지금 ABC TV에서 화제성으로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지금 20대인 교사 카리사 피셔라는 교사는요 지난 2022년 2년 전에 제자로 만났던 지금 5살 된 남자아이 에즈라 토책이라는 아이에게 조만간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간 이식을 한다 그러면 간을 통째로 다 떼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은 저보다 더 스마트하시니까 아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 떼어주는 건데 그것도 30%가 아니라 3%만 내 간을 떼어준다고 해도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스토리는 좀 이어 드리겠습니다 피셔라는 교사는 최근에 아들을 위한 간 기증자를 찾고 있다라는 토책의 엄마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간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적합검사를 했던지 또 마침 의료진들에게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당신이 간이 토책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이식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임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라고 판정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셔 선생님은 그 의료진의 판정 내용을 딱 보고 두 번 생각할 일이 아니었고 즉시 간 이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는 5살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만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라면서 토책이 여러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뭐 가족들보다 더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토책이라는 어린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간이 손상돼서 평소 활동도 잘 못하고 잠도 자지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2022년에 지금의 그 가정에 입양이 된 입양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다 조사했는데도 간이 이렇게 매치되는 간이 없었던 이유가 입양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양해서 키우는 그 엄마가 페이스북에 막 올린 거예요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피로 얽힌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간이 안 맞습니다 누구든지 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찾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토책이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그걸 본 거죠 또 마침 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하지 못하는 걸 이 선생님이 해주게 된 것입니다 피시어 선생님은 따뜻한 이벤트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이벤트를 했냐면 이제 큰 펜마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펜마를 딱 들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애즐아 내 간 우리 같이 쓸래? 이렇게 썼어요 애즐아 나의 간을 우리 같이 공유할래? 이렇게 적은 거를 딱 들고 서 있고요 포스터를 그러면서 그 밑에는 yes 또는 no 둘 중에 하나 체크해 이렇게 되어있는 편마를 딱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토책이라는 어린이는 yes에 딱 표시를 하면서 화답을 했다라는 정말 아주 흐뭇한 그런 스토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 이식 수술은요 서둘러야 되죠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죠 그래서 조만간 금방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셔 선생님은요 자신의 간 약 30%를 제거해서 이식을 해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훈훈한 그런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줍니다 중국 유명 식당 종업원 싱크대에서 발 씻어 입니다 정말 중국답습니다 대국입니다 그래서 매장 폐쇄까지 됐어요 중국의 한 유명 글 밀크티 매장 직원이 싱크대에 발을 올려놓고 발을 막 씻는 것으로 드러나서 그 해당 매장이 결국 폐쇄됐다라고 베이징 시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sns에는 밀크티 전문점 미쉐빙청의 한 남성 직원이 운동화를 벗고 싱크대에 발을 올려놓은 후 발을 푹 담궈서 대연히 자신이 발을 씻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 직원은 싱크대 모서리에 발을 올린 채 연신 손으로 발을 씻어냈습니다 그 뒤에서 몰래 찍은 영상 촬영자는 해당 장소가 베이징 차왕구 부근에 있는 매장이다 라고 위치까지도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매장이 많죠 그래서 다른 데서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영상인데 그러자 미쉐빙청이 뭐냐면요 미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무슨 스타벅스 같은 그런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 최고의 음료 드링크 체인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뭐 한국 고유 브랜드 무슨 백다방 아니면 뭐 이디아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난 고유 그런 체인점 그런 것처럼 미쉐빙청은 드링크 체인점으로 중국에서 제일 큰 곰치입니다 자 이 미쉐빙청 측은 지난 11일 그 영상 속의 직원이 매장 주인의 아버지다라면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매장의 그 폐쇄를 바로 지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후 베이징시의 그 차오양구 위생 당국도 이 내용을 SNS에 접한 후에 그 매장 내 CCTV를 일제히 수거해 가서 이런 상황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매스컷다 이런 반응 또 싱크대에서 발 씻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걸레를 빠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등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소가 미쉐빙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쉐빙청 이 미쉐빙청이라는 업소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벅스에 이은 세계 2위의 음료체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세계 2위인지는 뭐 자기들이 말하는 거니까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국 내 최대 넘버번 1등 음료체인인 것만은 맞습니다 해외 매장도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에 4,000개나 매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목마다마다에 있는 백다방 백다방이라는 게 원래는 백다방이죠 백종원씨 요리하시는 백종원씨가 만든 체인점입니다 백다방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백다방이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겠죠 그런 커피논 또는 메가커피 아니면 한국 토종 브랜드인 이디아커피 이런 것 같이 이제 전국 체인입니다 그 큰 중국에서 전국 체인이니까 규모는 일단 뭐 어마어마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국 체인점에서 싱크대에 발을 넣고 닦는 모습이 공개됐으니까 그 충격 역시 큰 상황입니다 정말 발만 닦았을까요? 하는 의구심도 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매장만 무려 3만 2천 개에 있고 해외 매장도 뭐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에 4천 개가 있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매장이니만큼 책임있는 위생관념을 좀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지금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전 전 전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응답자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조금씩 벗어나서 응답을 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인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이 전국의 13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3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24% 김대중 전 대통령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명의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로 한자릿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위 그리고 다음으로 5위는 윤석열 현 대통령 2.9%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승만 2.7, 박근혜 2.4, 이명박 1.6, 김영삼 1.2, 노태우 0.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0.4%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0.4% 야 이건 뭐 반나마나 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아예 수치에 집계되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나왔다는 점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역대 대통령은 그렇고요 한국인이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의 인물로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시나 역사 책에 나오는 한국 인물 또는 돌아가신 한국 인물 중에서 누굴 좋아하는 이런 걸 한다면 과연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자 1등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꼽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부분에서 1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지난 2014년 그리고 2019년 1등을 하신 데에 이어서 이번 2024년에도 다시 또 1등을 기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2위는요 조선 4대 임금이시죠 세종대왕 10%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에도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하튼 뭐 1% 이상 응답을 받은 존경하는 그 인물을 본다면 돌아가셨죠 전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님 2.9% 받으셨고요 그리고 신사임당 2.1%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연사무총장 1.6% 등의 순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계 주요국 G7 말고 한국 포함해서 G9입니다 세계 7세를 좌지우지하는 그 역할을 해온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 이걸 이제 우리는 줄여서 G7이라고 하는데요 이 G7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한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라고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이 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 이 Think Tank인데요 이 전략문제연구소는 G7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보고서라는 그 보고서에서 G7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소는 그 근거로 미국의 동맹인 호주는 지난 1차 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그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편에 서서 그렇지 않은 편과 함께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과 서방세계와 뜻을 항상 같이 해왔다 뭐 그런 얘기죠 가로열고 사실은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것도 사실은 포함됩니다 자 연구소로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나라이며 신흥 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적인 국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테크닉 기술적인 면에서도 최첨단의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좀 보호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고 그런 나라로 성장했다 한국 그런 얘기입니다 자 G7 이라는군요 1992년 세계 국내 총생산 이 GDP라고 하죠 이 7개 나라가 전 세계 GDP에 무려 한 67%를 차지할 정도로 당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경제적으로만 높고 본다면 67%가 아니라 43%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그런 파워가 낮아졌기 때문에 말발, 입김도 좀 낮아졌다는 것이죠 리더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0이 안 선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 G7이지 경제력만 높고 본다면 더 이상 옛날에 G7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G7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힘이 있어진 그런 나라들도 생겨났다 라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G7은요 어느 나라냐 우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이렇게 7개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에다가 G7에는 들어가진 못했다 하더라도 유럽, 연합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세계무역과 국제금융제도 등지를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소위 선진국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같은 그런 나라를 포함시켜서 더욱 파워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재연이 미국의 Think Tank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G7의 회원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재연은 미국 정가와 학계에서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에 발간한 그 어피셜한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과 호주에 가입을 통해서 G7이 아닌 G9으로 가야 한다는 재연을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뭐 이걸 비하냥거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민주화와 선진국을 동시에 한 30-40년 안에 원 제너레이션 안에 동시에 다 이룬 나라는 역사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눈떠보니 선진국 뭐 이런 말이 요즘 한국에 있습니다 자 그런 대한민국이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다시 후진국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키보드입니다 덴마크에서 퇴출된 불닭볶음면 입니다 한국 삼양식품에서 판매하는 불닭볶음면인데 이게 더 매운 건 이름이 조금 달라요 앞에 핵자가 들어갑니다 핵 불닭볶음면 그리고 이제 매운 라면 제품 등등이 이제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를 받으면서 퇴출되는 수순이다라고 영국의 BBC가 보도했습니다 자 BBC 방송 내용을 보면 덴마크의 식품청은 삼양식품이 만들고 있는 핵 불닭볶음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닭볶음면에서 더 매운 건 앞에 핵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핵자를 넣는 것도 모자라서 더 매운 게 있어요 곱하기 2 2타임스 심지어 곱하기 3 3타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면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식 이름은 이겁니다 핵 불닭볶음면 3타임스 스파이시 뒤에 스파이시부터요 핵 불닭볶음면 3타임스 스파이시 이게 제일 매운 거고 그거 바로 아랫단계가 핵 불닭볶음면 2타임스 스파이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탕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리콜을 한다고 덴마크가 밝혔습니다 덴마크 식품청은 삼양식품의 핵 불닭볶음면은 한 봉지 안에 든 그 캡사이신 이 매운맛을 내는게 캡사이신이잖아요 캡사이신 수치가 한 봉지 안에 너무 많이 들어서 소비자가 이걸 먹으면 자칫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위험할 정도로 너무 맵기 때문에 핵 불닭볶음면을 리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덴마크 식품청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매운 음식이 아주 해가 될 수 있다 주의가 당부된다 그래서 리콜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지금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덴마크가 매운 양념에 대한 포용도가 낮은게 아냐? 좀 매운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거 아냐? 맵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냐? 그러면서 덴마크의 매운 양념에 대한 어떤 포용도가 낮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판단하겠다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미국의 커뮤니티 레딧의 한 이용자는 뭐라고 올렸냐면 싱거운 새우빵에 후춧가루를 살짝만 뿌려도 너무 맵다라고 펄펄 뛰는 그 덴마크 친구가 나도 있다 덴마크 친구들은 조금만 매워도 그렇게 난리를 친다라면서 약간 비아냥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덴마크 사람들이 이 매운 라면을 독국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라고 그 사람들 나는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매운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매운 걸 못 먹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건가요? 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그런 뭐 해답 없는 그런 질문 같기는 한데요 마침 또 이게 그 닭을 소재로 한 제품이네요 그 불닭 볶음면 불닭이라는 게 매운 닭이라는 뜻이잖아요 불닭면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불닭면을 못 먹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로몬의 지혜를 좀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매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